1, 2, 3, 2, 3 2, 3, 2, 3 1, 2, 3 다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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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근데 또 떨리시는 것 같아 5초 이따 갈게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거 맞춰야 돼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스트레이 키즈 댄스 라인입니다 그때 윤이 형이 형 형 속에서 인사 인사 현진 네 댄스 라인 현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나 벌써 나와 그때 진짜 옛날 생각 보니까 진짜 언제였지? 야 이거 우리 첫 그거 아니야? 데뷔 첫 후에 딱 하는 데뷔하자마자 얼마 된지 안 됐을걸? 됐지 안 됐을걸? 그때 우리 이사원 센터에서 뭐 여기 에어컨을 좀 틀어놓을까? 어 벌써 귀 뜨거워지기 시작했거든 나 지금 터질 것 같아 춤도 아직 안 추는데 와 그때 추억이다 근데 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요 뭐 저는 오랜만 아니지만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요 와 왔네 용복이 개인 브이앱 2시간 했어 거의 잘했어 첫 브이앱인데 첫 브이앱 한국말을 굉장히 잘하더라고 너무 길게 했어 응 그래서 팬들이 꼭꼭꼭 길게 해주세요 했는데 근데 다들 못 잔 팬들이 있어서 아 그러니까 좀 좀 늦었어 나도 항상 늦게 키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댄스 라인 릴라인 릴라인 댄스 라인 릴라이브를 하게 됐네요 이거 두 번째죠? 네네 2년에 한 번씩 브라울 댄스 라인 야 나 2021 2년에 한 번 하자고 2022년 4월 29일 오케이 잘 됐어 4월 29일이었어? 아니 모르죠 우리 스테이 보고 물어보자 언제였는지 스테이 언제였어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자 그러면 우리 그때는 어떻게 시작했지? 그때 프리스 했던 거 아니야 하지마 하지마 프리스 댓글을 읽어보면서 좋죠 좋죠 다 여기로 보시면 카메라가 움직이네 카메라가 움직여요 카메라가 또 발전해갖고 전 스트레칭을 조금 하겠습니다 네 2022년은 너무한 거 아니냐고요? 아니 너무하지 않아요 2018년에서 2020년이 금방 왔는걸요? 예스 오케이 그럼 우리 스트레칭 한 번 해볼까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오 빨라 좋아 빨라 빨라 스트레칭은 이 노래지 노래 한 번 우리 노래 되겠지 당연하지 일단 우리 노래가 최고거든 오케이 우리 한이 노래를 한 번 틀어볼까? 네 박스 네 저녁 먹었습니다 저 창빈이 형이랑 삼겹살과 샤브샤브 먹었습니다 그때 우리 갔던데 아 맞아 맞아 자 그러면 뭐 풀게요? 네 각자 풀어요? 네 각자 풀게요 네? 저 뭐 제가 이거 키기 전까지 안무 연습을 하긴 했는데 너무 빠르다 너무 빠르다 이 순간을 기다렸는데 너는 어떤가 조금 겁나 안 오신다 나는 사실 너를 보내려니 아프다 하루가 매일 이길 갈때마다 거리가 안기도 했지만 지금 대신 전부 갈뜨받아 지금의 속염이 점심 없었으면 좋겠어 시간나 이제 여기 있지 말고 당대가 난 둘 셋 다시금 객툴이 열쇠 언제 되고 싶을까 이제는 돼 내 아직도 믿기지 않지만 나는 행복해 내 꿈에 많은 운이 없게 얘만 좋게 근데 내가 꿈을 꾸준히 전부턴 대권을 숨에 날씨 정지하고 싶어진 이던데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저게 멀에 날 기다리고 있는 넌 이 시대에 가 내가 나를 키워 왜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너무나 빠르게 말을 하는게 말을 이렇게 모두의 꿈처럼 다 사라지고 난 다시 그리스로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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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날 나로 모른 내 사랑이라도 아직도 약속해 그의 텐션 나이가 며칠 내도 됐어 어디서 나는 청소년이란 며태를 깨고 이제 말하면 됐어 자연스러워 됐어 불편해 하지마 그래 모두 끝까지 다 그랬어 매번 되고 싶던 나이 숨을 안 두고 가진 바툴 왜 겪은 건데 나만 이리 불안할까 아름다운 사람 같게 오늘이었나 밤에도 또 같이 나오면 나는 뭘 했을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 어색해 이렇게 너무나 빠르게 느껴지는 걸까 이 얼굴을 다 겪은 새 새해는 마 못했고 저렇게 설아지고 난 다시 돌아가 아름다운 사람 나 풀만 가고 있는 거지 아아 지금이 지나가면 멀어질까 봐 지금의 달에 다시 못 볼까 봐 났다운 사람 다시 가 Dylan 다 풀었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모두 다 풀었죠? 자 그러면 댄스 호테도 춤 연습에 한 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안무 중에 제일 힘든 안무가 시작해볼까? 대비부터 한 번씩 쭉 가볼까? 미안하다 미안하다 큰 실수 할 뻔했네 형 비싱내는 시작부터 하자고? 아니지 아니지 헬레베이터는 있잖아 아 맞다 맞다 헬레베이터 적어야겠다 야 나 기억났어 저번에 했던 거 헬레베이터랑 스쿨라이프랑 스쿨라이프랑 스쿨라이프 기억나? 아이비 기억났나? 왜 못했잖아 기억이 나 뭔 춤이야 몰라 호텔야 이렇게 팔 뻗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우리 헬레베부터 한 번 헬레베부터 해보자 가만히게 완곡이야 정말 우리 어떤 걸로 할 거야? 완곡이요? 에휴 완곡은 아니지 그러면 그러면 그럼 뒤에 후렴하고 댄프 넘어가자 오케이 알곡이야 샤워 나는 이 노래 오우 요러한 날 오우 난 나 잘겼는데 몰라 아니 없잖아 아무도 없어 내 마음이 내 아픔 내 눈구를 타고 위여 빨라 나 너 나 나 나 나 이 노래는 너무 좋아 죽음은 너누게 어묵 속에 갇혀 있던 나를 피우는 내 잘 어울려? 이곳을 받은 way I'm on that I'm later 난 올라갈게 어두웠던 곳과 단추에 나 감탈했던 낙기를 비춰 미쳐버렸던 지경씨가 잊혀져버릴 때 이 길을 뛰어 뱉는 나도 새로운 시대에 종소리가 울려 난 너랑 다시 내 손을 잡고 뱉찹으로 대여 받는 마 엘리베이터 아아 아아 그것도 생각난다 우리 다른 버전도 있잖아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이거 할 거야 아 언니야 우리 꺼졌을 거구나 아 뭐야 오늘 훌륭이랑 레스프레이 파트니까 자 그럼 댓글을 그쵸? 시험으로 엘리베이터 추억이죠 엘리베이터 오우 나왔을 때 인정 오우 오우 다음 노래 뭐 할까요? 다음 노래요? 수원 좀 불리면서 해볼까? 노래 한 번 생각할까? 나도 댓글 볼래 노래 흘러가 있는데 지금 눈이 꼼꼼 와 되게 많아 광고 뭐야 와 약간 낮 보이나? 어 이 노래야 이제 뭐더라? 뭐더라? 아 아 판례? 오늘 춤으로 한정만 하고 한정만 하고 이게 아닌데 이렇게 let's go 싱길lez 한정만 하고 한정만 하고 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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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 바디 이때 넌 지금 너의 길에 나 연결돼 저하긋이 싫지만 해 내가 뵈보게 되잖아 어 앞서간다고 머떡한다고 아 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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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내가 할 소리를 써? 나를 위해 흐름 한 번만 더 해주는 거 어떡해? 아, 너 혼자 쓰는 거 어떡해, 김님 아 나 모자 벗겨졌어 잠깐만 이걸로 고정 좀 하자 됐어요! 형 여기 세게 고정 좀 해줘 이렇게 동그랗게 아예 안 떨어지게 해줘 장난치 우리 군현진이 막 하는 거 아니야? 여기 이렇게 또 예쁘게 예쁘게? 근데 주황테이프로 붙이니까 되게 느낌있다 이게 원래 패션인가 싶어서 원래 패션은 안 들어가는 거야 안 들어가는 거야 아 그래 우와 절대 안 떨어져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웃기잖아 왜? 이거 좀 춤에 집중되시려나? 돼 충분히 오케이 영국이도 해야 되는데 하나 해줄까? 저요? 저 저 저 뭐지 안 써? 이거 괜찮아요 여러분? 이건 뭐야? 이거 패션이냐 이것도? 패션 옛날에 이거 하나씩 내려오는데 오케이 이거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위로 해서 이렇게 할 수 있지 되게 멋있다 센스있다 그 스테이 L.O.V 할 때 그 L L 센스있다 센스있다 그럼 소량 한 번 더? 아냐 우리 다른 거 하자 그래 그 다음 노래 다른 거? 그럼 여러분들한테 추천받자 그래 근데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곡의 춤 한 번 곡을 한 번 추천해 주세요 저희 곡 꼭 한 번 추천해 주세요 저희가 저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단단아 같아 힙하대 열심히 하겠습니다 힙해? 역시 이 학문 패션 센스가 당연하지 난데 내려왔네 가쁜 싸 오케이 가쁜 싸 오케이 가쁜 싸 그래 가자 그럼 일부러 안이 힘든 거 일부러지 마냥 힘든 니? 그렇게 써 있는데 저희는 형 근데 이렇게 해야지 반단아 같다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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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지? 뭔가 괜찮은데? 빼까 아니 빼지 마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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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여기 찬유에 있었는데 야 근데 가쁜 싸 어디 있어? 가쁜 싸? 여기 있다 나 가쁜 싸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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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싸우지 마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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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걷고자 딜렌드 땅망이 지나가 자기분의 기술을 지킬 필요 없잖아요 음악이 지나가 공개는 개무처럼 쉽지 않은 친구 baby 밝은 얼굴의 언표 좀 짓지 마요 I know your friends 가뿐사 좀 더 유학이 갑시다 왜 자꾸 말 한마디에 또 다시 가뿐사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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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기술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한 번 멋있는 건 가볼까? 그래 그럼 내가 사랑하는 두 볼라수로 올게 와 덤을 근데 이게 처음부터 주는 거야? 처음까지 맞추냐 그래 처음부터 어 좋아 미안하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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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발끈을 다시 묶어 보기 나와 Get up! 어디든 나는 갈 수 있어 Get up! 가기를 가둬 눈을 켜 Get up! 어디로 가도 싫다고 따따라라 따라라 따라라따 부끄럽던 자세를 피워 어디든 걸 여유를 느껴 물탐 물 번벅 등도 비가 번쩍한 킬로 조야만한 티카는 티카는 티카고 척하며 척하는 결발을 만드는 감독 인생 명작 속 확 확 끄질기게 더 떠올라 더 떠올라 더 떠올라 더 떠올라 쉐이! 쉐이! 어디 어디 가라 고 고 내 맘 가로 콜라 고 고 어디 없을 가라 고 고 가고 싶은 대로 따따라라 따라라 따라라 고 고 고 고 나 너무 힘들어 재밌는데? 이제 책임져 이민우 가르쳐주기 책임져 이민우를 가르쳐주기 Iz Minwoo가 이민우를 가르친다? 그치 그치 영국이 커브 쇼 한번 볼까? 우리 뒤에서 따라하는 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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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 커브 할까 영국이 커브 할까 생각해 봐 나 하나 있는데 지금 준비하는데 진짜 이거는 좀 좋은데 물이 필요해서 한 번 돌려볼래요? 스테이 어떤 해지야? 나도 돌보갈래 너도? 나 이거 있다 뿌릴게 스테이 뿌리진 말고 스테이 이 노래는 알 것 같긴 하고 들을게요 이거 저 Pops and Soul 했을 때 MC였을 때 커버 했는데요 잠시만요 노래가 로딩 중 나란 나란 질러 나 둘 다 하나 둘 다 너를 깨우고 너는 겨우가 여기를 못해 가슴이 뛰는 테롤 비.. 어, 아, 아, 아. 오우 예이 와 나 진짜 멋있다 나 굉장히 멋있어 청완청진 팀에 스냅테인트 한 번만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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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다른 노래 할 수 있어 다른 노래 할 수 있어 이거랑 찾아 봐야 돼 내가 이 손 갈 것 같아 손 틀리고 우리 노래도 있는데 뭐였더라? 아 맞다 영어로 치면 나오나 또 뭐야 이번에? 이거 우리 선배님 노래 알아요 너는 여기 너는 뭐였더라 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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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기억을 주워야 돼 본세한 마음 I can take you on 와 이 손을 놓지 못한 나를 사랑해줘도 해 I can't do it 와 영복이 무섭다 무섭다 영복이 무섭다 진짜 많이 했잖아 진짜 많이 했어 멋있다 멋있다 기억에 남는 게 뭐가 있을 텐데 영복이 커버쇼 영복이 커버쇼 영복이 커버쇼 야 너 앞으로 게임 리프 하나 해라 커버? 영복이 커버쇼로 그것도 나쁘지 않네 영복이가 우리 한번 알려주는 거 어때? 영복이가 우리 알려주는 거야? 지금까지 지금 보여줬던 걸 알고 그러면 처음 보여줬던 거 한번 알려줄게 이게 뭐야? 붐붐붐붐 붐붐붐 붐붐붐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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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거래 아니 나 할 수 있을 것 같아 되게 쉬워 응? 되게 붐붐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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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서 붐붐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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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내려? 어 붐붐붐 붐붐붐 아 맞아 붐붐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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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여기 이렇게 하고 붐붐 붐붐붐 붐붐붐 예 예 원 투 스티 앤 스티 앤 포 포 어 원 그 뭐지? 숄더 롤 하고 원 땅땅 아 맞아 땅 롤 하고 다음에 땅땅 땅땅 롤 하고 땅땅땅 땅 여기까지? 그래 오케이 자 자 처음은 처음은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너 다리가 안 보여가지고 어 지금 다리가 안 보여 그래 우리가 이중 오케이 잠깐 유포가 할까? 오케이 아니야 오케이 하나 오케이 우리 가세 오케이 붐붐 붐붐 붐붐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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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붐붐 예 앤 탑 뭐야 탑인가요? 어 탑 웨이브 다 두기고 다다다다다 그 다음 여기는 그냥 치고 치면서 다리 둘 다 이렇게 올려 다다다다 다다다 다다다다 오케이 어 맞아 맞아 오케이 여기까지 해볼까? 오케이 오케이 5,6,7,7 붐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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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올리고 붐붐 웨이브 하고 붐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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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7 원 다다다다 다다다다 다 다다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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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서 나중에 하자 오케이 일단 다음 한 번 더 혹시 카운터로 정리해줄 수 있니? 오케이 5,6,7,7,15,1,2,0,4,0,5,0,5,0,5,0 노래로 할거 아니야? 어 노래로? 쌤 암, 공cent 아이 그 노래 말고 친군 아 노래로 위콘트로 아 맞아 아 맞아 아 카운트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처음에 하고 이거 할 때 바로 이기야 어 맞아 그 두 번 꿈에 치고 치고 내가 생방송으로 안무를 배워야 될 줄이야 아 나 진짜 못하는데 맞아 맞아 세븐 앵 그 다음은 웨이브 하고 치고 아 맞아 맞아 야 너 진짜 수고했다 박수기 더 두 곡 했어 두 곡 노래 해봐 막힝 해볼까? 아 막힝만 그냥 느낌 느낌 이거 잘 보여 이렇게 커버리트 오케이 오케이 이 춤이 지면서 인지 내게 불을 질러 이 춤은 안 되고 너넨, 다행히 너넨, 너넨, 다행히 너넨 너넨, 너를 깨우고 기억이 없을까 결혼하는 크레이즈 가슴이 뛰는 대로 이 춤이 지면서 인지 내게 불을 질러 이런 거 있어 이런 거 있어 오케이 오케이 다음 번 더 노래 느낌은 조금 알겠지? 꿈이란 꿈을 닿는 동물관은 너의 꿈을 손에 쥐어줄 수 있어 괜찮아요? 수소한 표정을 춤을 추던 아내 나의 꿈이 지면서 인지 내게 불을 질러 Fifпер지 너의 밤 이제 나의 밤 예의 mídif ked vis 나를 웃고 너를 깨우고 어쩌고 결국엔 크레이즈 가슴이 뛰는 대로 나의 숨 дух circuit 근데 이거 처음에 붐붐하고 이거 원래 붐붐 옆에 나 옆어로 처음에? 뿜뿜뿜뿜 아, 네, 네, 네. 이제 기억났어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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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갈수록 이거 올리고 그 다음에 이거 손 잡고 뿜뿜 약간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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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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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깨로 그냥 뿜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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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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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회 세일 세일 전회 원 sound 그것은 우선 앤딘 크리스 웨이브 폭 여러분 오케이 웨이브 웨이브 원 웨이브 오면서 인들에게 불을 질러 We can't do it We can't do it We can't do it We can't do it 나 안 오시고 너를 깨우고 조용히 오실까? 결단은 crazy 가슴이 뛰는데 Don't be overpriced now 내가 만든 단어 다 빼고 싶어 먹고 sorry Yeah, beat up 유념은 쥐어 지금부터 뗄 설렌심들 시속 시속 100kg We can't do it We can't do it We can't do it 괜찮아 좋아 그럼 영봉이가 한번 열심히 빡 보여주고 오케이 여러분 오늘 처음이어서 양해 부탁드려요 방금 가졌어요 진짜 어떻게 생각하는데 좋아 Yeah, we can't do it I can't do it 조용히 오실까 결국은 crazy 가슴이 뛰는데 No, beat up But, right now 너에게 맞는 단어 너 대고 싶어 But, sorry Yeah, beat up 두려움은 지워 지금 반대로 설렌심들 시일 노래 진짜 좋다 이거 근데 가르치니까 너무 힘들게 힘이 빠져요 생각보다 빨리 빠지네요 재밌네 재밌네 잠시만요 두꺼운 물 마실게 세이 어떻게 생각해요 세이 세이 너 내가 하는 거 다 좋아해주는 게 너 내가 하는 거 다 좋아해주는 게 댓글 보고 댓글 보고 댓글보다 더 간단하게 얘기해 뭐 댓글보다 더 간단하게 얘기해 댓글보다 더 간단하게 얘기해 얘들아 긴팔 안 더워? 긴팔? 더울 줄 몰랐는데 더워요 네 생각보다 덥네요 저 이 후드 너무 좋아서 보이죠? 야 영바가 너 NCT 영웅 아니야? 영웅? 잘 모르겠어 나 영웅 찾아날들이 굉장히 많았어 천러는 많이 잘 알고 또 뭐 있을까 이 노래 너무 너무 맛있다 토한 씨 팬시 한번 갈까? 팬시 팬시 아니 장난이야 여러분 제가 그러면 우리 새로운 걸 한번 해보자 뭐? 좋아 우리 노래로 챌린지를 만들어보는 거야 우리 노래 챌린지 하나 좋지 좋지 챌린지 그럼 우리 노래 중에 해장국으로 한번 챌린지 한번 해볼까? 해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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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무슨 노래를 해? 선지 해장국으로 해 아니면 어떤 해장국으로 해? 나는 뼈 해장국 좋아해 뼈 해장국 뼈 해장국 나는 잘 모르겠어 갈비탕 갈비탕 난 순댓국이 좋더라고 순댓국 안 먹은 줄 그랬다 그러게 그냥 갈비탕 근데 약간 순댓국은 왜 시켜 먹기가 싫지? 순댓국? 순댓국은 그 식당의 분위기가 있잖아 그렇지 그렇지 약간 그거? 클래식한 그렇지 그렇지 순댓국 순댓국 맛있지 자 이 얘기가 안 나오면 섭하죠 뭐가 섭하죠? 그리고 이제 스테이가 저희 노래 중에 와우를 해달라고 저희가 뭐 준비는 안 했는데 네 근데 뭐 스테이가 해달라면 뭐 해주죠 그렇죠 네 자자자 안무 기억 좀 안무 나도 로딩 좀 로딩 됐어 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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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준비하진 않았지만 음원이 바로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거 마스터가 아니라 그냥 믹스 모니터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보여줄 수 없는 지금 우리 한번 정해볼까? 무난하게 훅을 보여주는 거 어떨까? 아주 좋은 생각이 하면 정말 변화 그러면 우리 한번 훅을 보여 드리자 그러자 그래 그래 고르자고 우리 한번 정해볼까? 너무 잘 어울리는 거 쇼 넌 지금 와우 와우 확달라진 your life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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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갈 수 있게 알고 싶어 너의 마음 뱅뱅 맥주할 수 있어 특별히 내 택도 달리 보여 피하지 안 안 가벼운 미소로 뱅뱅뱅 이거 너무 짧으니까 대망의 댕부가 있었어 대망의 댕부가 헐 나 선생님의 딱지 까줬어 응 괜찮아 그래 그래 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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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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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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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서 얼마 전에도 공기가 됐죠 저희가? 아 그저 그저? 그저 그저 그럼 한 번 틀어볼게요 제가 그저 그저? 아 좀 쉬는 나 엑스킹 원진을 감거발 수 없다고 엑스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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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진을 감거발 수 없다고 눈에 들어오는 것들 다 잡아줬네 들어오는 곳이 않고 닭 잡아둬네 내 몸 감이 보인다 고수리처럼 날아 올라삭 다 잡아간 decent 눈에 들어오는 닭 잡아둬네 오 머리 아파 잠시만요 자 우리 1분만 1분만 숨을 돌리고 저 다음 노래 생각났어요 네 뭐요? 바로 퀘스트션 가시죠 퀘스트션 퀘스트션이요 퀘스트션 진짜 퀘스트션 자 1인호 고소합니다 안 돼 안 돼 잠깐 읽어주세요 날라갔어 안 돼 고소합니다 미안해요 뒤에 댓글이 없어졌어요 생각보다 많다 어린 날개 형 어린 날개 근데 그거 안무가 뭐야? 해겐아 나 이대로 설렘해 저리 에에에 넌 나나나나나나나 에에 어른인 척할 때가 좋은 거잖아 에에에 착착 갑니다 착착 착착 저거 지갑단 말 듣는데도 저거 지갑단 말 듣는데도 저거 지갑단 말 듣는데도 좋아 야 오늘 해보자 어린 날개 나 좀 뒤에 숨어있을게 아 아 안무가 꿈만 싶었어 학교 쉰 시간 동안 집게되면 기쁜 맘을 약주기 바쁜 듯이 그동안 못 가는지 를 모르는 척 미뚜러지는 듯 반드시 시간은 예술도 러픈 척컹세 만을 가고 심장이라는 느낌은 와바네 목표가 안 돼 나 이대로 설렘 에에에에에에 어휘 날개로 나와 spread my wings 에에에에 어린인 척할 때가 좋은 날 때 하면 할래 철보지 같다는 말 됐는데도 모델 서툴지만 처음이란 다녀가 좋아 어리 익숙하지만 이대로만 아직 어린 날 시크림을 노려봐 어린이 되는 날 불가다 두려워 어린이 되는 날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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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후 를 이겨서 퀘션로 해보자 일어난 김에 퀘션로 퀘션로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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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얀 하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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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아주 원한 거란가 에에에 뭘 하고 싶은지 몰라 에에에 하지 말라 하지 마 더 하고 싶어지니까 하지 말라 하지 마 더 가고 싶어지니까 내가 누군지 에이 뭘 원하는지 에이 내가 누군데 이런 걸 조금 고백지는지 내가 어제 밤으로 대한 사진과 날 전시를 건배 채널 중독하지 않으니까 나도 몰라 나를 향한 액션 every day every night 네 반국들 내가 하는 생각 내가 하는 내용 다 내 모습일까 다 그는 왜 눈에 맨날아 Hey tell me what you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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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girl girl 그냥 원하는 게 뭐냐고 그냥 원하는 게 뭐냐고 고! 걍 하면 돼 걍 하면 돼 에이! 인사의 한 해 두 명 리 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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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히 했어 마지막 거 와 따리 와 따리 와 따리 가 따리 힘든 춤 다 해놓고 마지막 거 와 따리 가 따리 때 다쳤다고? 와 자 그러면 자 그럼 이어서 성공을 해볼까요?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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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형 청량에 복지 말해 청량에 복지 말해 알지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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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안 된다 뭘 알아도 모두 반대가 돼 Ve I want you to understand me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ajudAA돌아 İns 이번에는 댄브를 해야 돼. 뭐라고? 견뎌 자, 우리 그럼 다시 춤 춰볼까? 나도 물 마실래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춤 하니까 생각보다 나아가 우리 방금 춤 좀 갔다가 그치? 야, 우리 팀이 뭐지? 약간 소울이 갑자기 나왔다가 돌아왔어 자, 댓글 댓글 스테이 어떻게 생긴 하는지 보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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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 그냥 춤을 그냥 계속 추자 한 시간 동안? 어, 저 몇 분 됐어? 이거 혹시 브이앱 제목 콘서트야? 맞아, 콘서트 41분 됐어 콘서트도 말이야 멘트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 멘트하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곡 설명 같은 것도 좀 해줄래? 보이시스 보이시스 보이시스라는 곡은요 목소리들이에요 목소리들이예요 그래, 웬만한 곡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보이시스 어, 맞네, 우리 인트로 우리가 하잖아 인트로 뭔데? 아, 맞네 우리 룻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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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우리 그거.. 한번 해볼게요 어..okokok 됐죠 됐는데 요 Veggie 처음부터 설렘 rows that down 그냥 이어서 가면 됩니다 오케이 음 으 으 으 한글자막 by 박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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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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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요. 깜빡깜빡.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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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보라고.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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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 살려줘. 아! 차가워! 차가워! 얘 기억나는? 내가 해보면 기억나겠지. 내가 누군지 나도 모르지. 나도 몰라. 나도 내가 누군지 모르지. 잠시만.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도 따라해볼 수 있는 챌린지를 만들어볼까? 그럼 노래부터 전해볼까? 챌린지 한번. 근데 쉬운 거 진짜 스테이가 정말 따라할 수 있는 챌린지를 찾아야겠다. 좋은데? 그래. 이 뭔가가 튀어나와서 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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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도 따위네. 맘이 가는 대로 그래 필요없네. 내 발이 다 날들어 바로 great moment. 다 붙어서도 like a national night. 저기 변해. 저 손에 닥듯이 점점 다가오네. 그 앞에 다가오면 되자 참 보면 돼. 어디든 가면 돼. 어디든 가면 돼. 어디든 가면 돼. 우주소를 타는 plan. 다 몸을 떠나갈 거야 right now. 영향 빛으려 온 것 같아. 어디든 나 지트가 될 거야. 우주로 가자 like a national night. 택시 go! 자, 저희 간단한 발 문장. 간단하네. 간단한 거. 방금 괜찮았죠, stay? 뭔가 이런 느낌을 좋고. 맞아. 저. 방향을 떠나갈 거야 right now. hey! hey! 어디든 나 지. 왜? 아, 별로. 어빵이야. 박대관에서 오빵인데? 말했어. hey! hey! 따 따 따 따. 자, 말했어. 아, 조금 어렵다. 좀 어려워. 어빵이었어. 힘이.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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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몸을 떠나갈 거야. 다 몸을 떠나갈 거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굴려. 안 굴려. 안 굴려. 여의도 못 해. 아. 근데 간단한. 어? 공작. 다 몸을. 어? 다 몸을 떠나갈 거야 right now. 영향 빛 두려울 건 없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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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니. 원 투. 스트리 포. 파이. 스트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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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로 갈 거예요 저 갈 건데 아 갈까? 갈까? 이쪽이야 다시 갈까? 갈까 반대로 갈까 말까 반대로 갈까 말까 반대로 갈까 말까 반대로 아 반대로 갈까 뭐야 어? 예쁘다. 좋은데? 헤어 그냥 opera 잠깐만 몇 번에 이거? 이거 호일 탱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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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오케이? 스탭 파트 스탭 파트 스탭 파트 스탭 파트 프로 posição 괜찮은데? 실패 스탭 파트 스탭 파트 위험한 소리 스탭 파트 자, 스텝이 살짝 동기면 되긴 한데 스텝 이거 제일 재밌어 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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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 스텝 왼, 오, 맞아 아 층간 소음 때문에 못 따라 하겠다고요 스텝 그럴 때는 Would you stop the scene when you start reading the music? 소리도 안 들어? 운동을 시작하더니 뭔가 제 귀엽다 근데 이거 허벅지 터널 해봐 허벅지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셋 넷 넷 셋 넷 하나 둘 세는 안 움직여? 발을 안 쥐 발을 안 떼 안 떼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거 안 주면 되잖아 아 힘들어 자 챌린지 끝 아 끝 끝 아 네 진짜 챌린지 해도 생각보다 땀 많이 나네요 아 약간 힘 들어가니까 힘드네요 아니 우리 노래 다 했어? 어 다 했을 거야 진짜 다 했네 데뷔 때부터 한 바퀴 더 들고 끝낼까 그럼? 아니 한 바퀴 더 쏘면 큰일 나 어 항상 열심히 하라고 현진은 아 네 형 항상 형 찾으러 열심히 하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우리 노래 다 했구나 다 했어 야 나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나 그냥 막 팍 틀어버리려는데 아 근데 아니야 배로 가는 것보다 쉬워 이게 그치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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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못 노래해 다 던져 내게 승자의 한 손 오 listen to this 승전 가오 D8 콘서트라고 생각하고 asted detector 물 진짜 잘 수 없어, 물어. 쎈 물어 보자, 안 한 거 있다. 부스터. 부스터가 안무가 없잖아. 우리 바람 안 했어. 우리 바람 안 했는데. 넌 할까봐. 난 이미 좀 머리가 있어. 넌 로봇한 바람. 다른 곳은 발이 돼? 출발할utos 있다 됐어. 누구도 날 따라잡을 수 없어, 마테. 앞만 보고 난 달려. 달라진 내 속도. 맘 맞지 않아, blur his 또. 네 I'm over, over, take it on 내 보다 바른 하늘 보기 바라져 지켜봐 눈깜 박혀서 Yeah 그래 바람 안 보여주자 1절 2절 아 좋아 그대 그 밖의 순간 오 쏟아나 내리는 빛이 느껴 yo I wanna be myself I don't care 아직 못 사랑해도 I just don't care 내 말아 왜 빛이 날려 진짜 있어 그쪽이 빨가졌던 두 눈을 벗어난 순간 쏟아나 내리는 빛이 느껴 yo yo I wanna be myself I don't care 아직 못 사랑해도 just don't care 널 벗어난 순간 내가 보여 모든 게 다 눈앞에 가봐 이제는 알겠어 Now I know 내 꿈을 흔들어 내 두번에 가는데 고개 I feel the light I feel the light I feel the light I feel the light 꿈을 받는 게 두려워서 지말 놓을 수밖에 없어 난 It's over now 이리와! 야! 형! 이거 기억나! 아이고 아이고 올라와 너는 아닌 자비 없는 내게 또 물어 흔행이 가 내 손을 잡아줘 네 앞에서 날 받아본다 거울 속의 빛을 난 위로 난 위로해 내 눈을 비춰진 난 위로 난 위로해 너 어디서 찾아봐 너는 못 사는 중 난 계속해서 저처럼 희미가 너는 사람 너는 내 내 너는 내 내 너네네 나의 마음을 내 마음을 내 꿈을 내 꿈을 내 꿈을 데뷔 후에 이거 야 이거 진짜 트럭이노래 얘 진짜 할 거 없어 캠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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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까? 아이고 변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마영돈의 아침부터 온수대탕 오늘따라 기분 좋아 에이 수수하고 미도 없는 나의 러브게 웬일이야 오늘 정말 내가 가지고 있던 운을 떴어버린 걸까 나는 고민하지마다 우리만큼을 잃어놔도 개꿀 이 좋은 날 뭐가 더 필요해 개꿀 매일 걱정 안 하면 날아갈 거야 오늘은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f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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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견돼 오늘 뭔가 달아나 더욱게 fly to the sky fly to the sky fly fly 섭소하지만 웃을 좋은 날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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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로 노래 가네와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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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치 노는 이 같아 아이엠 나 아이엠 유 기억나? 나 후렴 나 나 후렴 유 유 아이엠 유 기억나? 나 후렴 나 나 후렴 유 아 유 아이엠 유 유 아이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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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온갖 새왔을 때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유 아 뭐야? 잘 펴주실까요? 이렇게 내가 몸을 태워버렸어 잠깐 앉을게요 형 앉아있다 아 너무 힘들어 아 근데 안무 이렇게.. IMU가 오랜만에 하니까 그래 우리 마지막 인사할 시간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 우리 인사 우리 그때 맨날 어떻게 했어? 내가 확인 한 번 볼게 그래 우리 남색 같은 공간 속에서 함께했지 시간 참 빠르다 느껴 왁자 시간 속에 추억들 높은 편 넌 넌 넌 기존 하늘이 이렇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대학생 하는 사람 다 겨우 중에 날아가서 엄마 보내게 다가와줘서 다 겨우는 빛이 나왕 같은 맥주에 들었어 IMU한테 새벽 배우자라는 댓글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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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열심히 하고 우리 그때 제목 뭐야? 댄스 뭐라 쳐야 되지? 뭐라 쳐야 그 영상 자료가 나오지 댄으로 시작할 거야 댄 어떤 거지? 잠깐만 우리 댄스? 뭐야 우리 제목 뭐였을까? 2년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나 2년 전에 했던 곡 그냥 댄스 라인으로 치면 나오나? 나오네 댄스 라인의 댄스 타임 댄스 댄스 내가 왜 자꾸 모르는 거야 아까도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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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애기 같다 우리 마지막 멘트만 보자 어떻게 끝내는지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다음에 뭐 기회가 된다면 왜 뭐 다음에 왜 기회가 된다면 기회가 된다면 생긴 남편은 말 다시 다시 기회가 된다면 저의 저의 촬영 촬영 그리고 저도 맞아요 그리고 또 다음 브이라이브는 스리라차 형들이 스리라차 형들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바로 딱 그 소리 하면 내일 스리라차가 있으면 바로 이전의 브이라이브는 스리라차가 있으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순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이제 마무리 댓글에 미래에서 컴퓨터로 너희를 보고 있어 미래에서 컴퓨터로 너희를 보고 있어 예술이 없지 아 오케이 됐어 오케이 나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순서가 내가 리니 형이 먼저 하고 나였나? 그다음 네가 내가 얘기했을 거야 기회가 뭐 생긴다면 뭐 찾아봐 주세요 그래 그래 나 근데 마지막 멘트도 못 들을까? 응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를 해볼까요 어 그 또 기회가 오게 되면 어 찾아봐주세요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어 야 나 눈물 나 하나 둘 셋 나냐 그거? 어 근데 뭔가 어 야 우리 락 안 했대? 괜찮아 락? 락어는 스테이 바울 속에 있어야 다음에 나 약간 여기서 쭈뼛쭈뼛 서있어 와 나 야 나 어떻게 서있어? 이러고 서있어? 나 나 이렇게 서있던 것 같긴가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해볼까요? 분명 이렇게 했지? 오케이 그 다음에 또 기회가 오게 되면 리허설 해보자 파일 식 카메라 롤 네 액션 자 그럼 우리 마무리 인사해볼까요? 그리고 또 기회가 생긴다면 어 또 찾아와주세요 어 뭐 이전에 스리라처럼 브이앱했죠? 다음 브이앱은 또 또 다음 재밌을 거니까요 앞으로 기대해주시고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지도를 해볼게 자 자 자 본방으로 갈게요 네 카메라 카메라 롤 뮤직 아니 뮤직은 밑으로 또 아 그래 이대로 말하자 부금 필요하자 부금 아 오케이 오케이 좀 오그라하니까 부금 네 오케이 자 액션 자 그럼 마무리 인사해볼까요? 네 아 네 또 기회가 오게 되면 또 찾아봐주세요 네 아 이전에 또 스리라처럼 형들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어떤 브이앱이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또 다음에 또 찾아 한 2년 뒤에 또 찾아올 거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2년 뒤 미래에서 봐요 네 2년 뒤 미래에서 보시고 그럼 이제 인사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엔 미래에서 봐요 안녕 아직 안 끝났어 마무리 무대인가 마무리 무대인가 앵컬곡이다 앵컬곡이다 pil YOURA 1번 다시 가 의미가 나와 아니요 하하하 3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등 연수れない 순존된 요리 쉐이킹 오우 놀래지 않아 골칫턱을 ski 성격 꼭 검수 깨우는 건 아니까 ok 왜 가аю 타 fas Waltke وiał 띵 되 그러면 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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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하고 위에 갈래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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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A 저 놈이 날래